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7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한 연구에서 연구원이에요 뭐뭐인 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인 척하고 있는 한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캘리포니아 동네를 물어보면서 거주민들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허용할지 커다란 표지판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라고 쓰여져 있는 이 커다란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허락할지 또는 허락하지 않을지 그들의 앞 잔디인데 그들의 앞마당에 이렇게 쓰여진 커다란 표지판이 설치되어지도록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를 거주민들에게 물어보면서 캘리포니아 동네를 설문조사 했대요 돕기 위해서 그들이 그 거주민들이 이해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를 이해하도록 그 거주민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 그 자원봉사자는 보여주었습니다 그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커다란 표지판의 사진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대요 이 커다란 표지판이 무엇이냐 막고 있는 전망을 아름다운 집의 그 전망을 막고 있는 커다란 표지판의 사진을 그 참가자들 그 거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했죠 하지만 한 특정 집단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76%가 실제로 동의를 했대요 우리 집 앞에 전망을 막는데 다 거절을 해야 정상인데 한 특정 집단에서 76% 정도의 사람들이 실제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설치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이유 그들이 동의했던 그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즉 2주 전에 이 거주민들이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또 다른 자원봉사자 즉 연구원에 의해서 뭐 하라고 만들라고 작은 약속을 하라고 보여주는 작은 약속 또는 설치하는 작은 약속 작은 표지판을 뭐뭐라고 쓰여진 be a safe driver 안전운전자가 되세요 라고 쓰여진 작은 표지판 그들의 창문에 됐나요 2주 전에 이 거주민들이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작은 약속을 하라고 보여주는 작은 표지판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들의 창문에다 그것이 이 작은 약속이 그렇게 작고 단순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들이 동의를 했어요 놀라운 이렇게 놀라운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작은 약속이 깊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발성에 어떤 자발성? 수락하는 자발성 훨씬 더 큰 요청을 2주 후에 정리되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이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자발성은 아멘